이정엽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이 중앙언론에 지급한 광고비는 모두 3억 8,45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같은 명절 때 그리고 언론 매체 참가한 축하 광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왜 중앙언론에 참가한 축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제주도청에서? 네네. 이 정책도 중앙언론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아, 중앙언론이요? 네. 제주도에서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네. 제주도 안에서 해야 되는 홍보를 굳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했던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네. 크게 의심입니다.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뭐 앞으로는 안 하는 건 맞고. 그럼 예전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미 바뀌어서. 공문 보내고 되잖아, 공문.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 검찰의 일명 상상검증 논란으로 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높았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6분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입니다. 3억 8천만 원의 목적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여러 수십 수백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많은 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또 도민사회에 대대적으로 좀 널리 알려야 하는 홍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라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면 모두 좀 알아야만 하는 정책들이 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이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죠.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사로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제주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론 매체가 무료로 이걸 실어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주도가 일정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그걸 받고 이걸 게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도민 세금으로 언론 매체에다가 정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목적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많은 도민에게 알려야 할 그런 정책이니까 중요한 정책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목적에 맞게 광고비가 집행이 됐는지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광고가 제대로 집행이 된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정책을 홍보한다는 목적에 맞게 네. 바로 제주도가 작년에 중앙언론에 지급한 광고비용 부분이었는데요. 중앙언론이요? 네. 중앙언론이라는 거는 제주 지역의 언론 매체가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기사를 발행하는 우리가 메인 뉴스를 발행하는 그런 매체들을 말하는데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보관한테 작년에 지출한 비용을 심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이정협 의원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정협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이 중앙언론에 지급한 광고비는 모두 3억 8,45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신년이나 새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그리고 언론 매체 참가한 축하 광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왜 중앙언론에 참가한 축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제주도청에서? 네. 그중에서도 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주도가 한때 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주형 안심코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많이 썼었으니까. 당시에 사실 전국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이런 QR코드를 찍고 들어간 방식이 있었는데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게 개발 비용만 당시에 3억 6천만 원이 들었었는데 이후에도 앱을 개선하고 막 그런 데도 추가로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형 안심코드 홍보를 중앙언론에까지 또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안심코드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 100번 양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오지 말라고 할 때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을 중앙언론에다 냈다고요. 제주도청에서 그런데 이게 제주도미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받는 건데 그건 질병관리청에서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굳이 또 왜 제주도가 또 돈을 들여서 중앙언론에 또 그걸 했는지 또 의문이고 거기다가 또 올해부터 지금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 전면적으로 모든 차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도 중앙언론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중앙언론이에요? 네. 제주도에서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제주도를 이사할 계획을 가진 잠정적인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광고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제주도민 세금으로 쓰는 비용이잖아요. 세금을 거둔 이유가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낮게 하고 제주사회를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안심코드 설치라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거나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작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이면 물론 원희룡 전 도지사가 사퇴한 시점 이후냐 이전이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절 얘기하는 겁니까? 원희룡 예산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이기도 하죠. 대선 출마를 수차례 밝혀왔으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고려하면 중앙언론을 생계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이런 사실 제주 도안에서 해야 되는 홍보를 굳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했던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네. 크게 의심이.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세도정이 출범하면서 공보관이 바뀌긴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새로 들어온 공보관 역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아니 뭐 앞으로는 안 하는 건 맞고 그럼 예전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미 바뀌어가지고.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공문.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산방시에 불법으로 진행됐던 군사재판과 또 일반재판에서 유죄 반결을 받았던 수용인 66분에 대한 특별재심이 열렸는데요. 이번 재판은 사실 검찰의 일명 사상검증 논란으로 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높았던 재판이었습니다. 청구인 중 한 분은 그 재심 청구를 좀 준비하는 기간에 세상을 좀 떠나시고 또 한 분은 지난 8월에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구인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새로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66분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는. 검찰이 추가 심리를 요구했던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었는데 희생자로 인정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취지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생자 제외 기준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기준이 나온 지가. 지난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했던 기준이잖아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극우단체들에서 강력하게 희생자 결정한 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를 하면서 나왔던 여론에 좀 부담을 느끼고 이런 판결 내지 않았나는 논란이 있는 건데 여기 만약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희생자에서 심세가 과정에서 탈락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말씀드렸던 네 분이 희생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즉 검찰이 이 기준을 대면서 이 네 명은 제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우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거기에 실렸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렇죠. 검찰이 교차검증도 하지 않은 채 여러 번 다른 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교차검증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그 지적을 받아들였고 사상검증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문제제기가 있었던 시기가 마침 정부가 바뀌는 시기라서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지금 이제 또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난다면 또 나오는 얘기가 뭐 이럴 걸 왜 라는 얘기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은 많았지만 다행이고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할머니께서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자기 아버지가 수영인 희생자였는데 행방불명이 되셨고 그런데 이게 사삼으로 사형자가 다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자가 대를 잇는다고 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대를 잇는 남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아서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 하나만 자기 자신 하나만 놔두고 다 죽었다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여기서도 죽으라면 죽고 싶다면서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과연 저분이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백분의 일 아니 천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울컥했습니다.